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극률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성경입니다. 오늘 또 역사순 큰 글자 통독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예레미야 42장에서 45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3차 바벨론 포로 이후 남유다에 남겨진 자들이 애국행을 결정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중부기도를 요청합니다. 남유다에 남아있던 백성들 일부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 애국을 마음에 결정하고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중부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는 마치 시드기아 왕이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이들의 기도 부탁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이 임명한 남유다의 총독 그다리아를 암살하고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 애국으로 도망하기로 모든 결정을 이미 끝냈습니다. 이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저 표면적으로 기도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속내는 겉보기에 하나님께 여쭙고 애국으로 간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뿐이었습니다. 두번째 포인트 예레미야 선지자의 중부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애국으로 가면 재앙이 있을 것이다 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고 비록 폐화가 되었지만 남유다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처럼 남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응답해 주십니다. 세번째 포인트 결국 요한안과 군주의관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바루까지 데리고 애국으로 망명을 갑니다. 이미 애국행을 결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남유다 백성들은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예레미야에게 폭언을 쏟아붓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거짓이라고 치부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세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같지 않자 전처럼 다시 오만한 태도로 돌변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루기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추겨 자신들을 바벨론 포로로 팔아 넘기려고 한다고 모함까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자신들의 뜻대로 합니다. 결국 요한안과 군주의관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바루까지 건너리고 애국으로의 망명을 강행합니다.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애국으로 내려간 나쁜 무화과나무 남유다 백성들에게까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애국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이 있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남유다의 멸망원인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멸망원인이 우상승배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애국에서도 계속되는 그들의 우상승배와 불순종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애국으로 내려간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선언에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남유다가 멸망한 원인이 하늘의 여왕에게 했던 분양을 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요시아의 종교 교육으로 하늘의 여왕에 대한 우상승배를 패한 것에 대한 후회를 이렇게 황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외쳤어도 그들이 듣지 않고 외면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애국으로 내려간 남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들의 결심은 참으로 우매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최후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겠다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들 마음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애국으로 내려간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었는지 그들은 그때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BC 570년에 애국의 왕 호브라가 내전으로 죽고 BC 567년 바벨론 네부가네살왕의 애국 원정으로 애국이 멸망하면서 성취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끝까지 동행한 바룩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45장에는 예레미야 36장에 나왔던 바룩이 다시 등장합니다. 민족의 멸망을 이야기하며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고군분투화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행한 바룩에게 주어진 현실적 삶의 조건은 시온의 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가 당하던 고통, 눈물, 아픔이 고스란히 바룩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진실을 붙드는 대가가 고통과 슬픔임을 알면서도 기꺼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그 길을 선택한 바룩,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예레미야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한 바룩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재앙 가운데에서도 생명을 얻게 되리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바룩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통과 눈물을 참아야 했던 시간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끝까지 함께했던 예레미야의 소중하고 진실한 친구이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미화화나 성경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다섯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곧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216일 예레미야 42장 이에 모든 군대의 주의관과 가래아의 아들 요한안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 적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마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주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려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번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국당으로 돌아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그레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국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국당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오.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국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이 말이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년병에 죽을 것인적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그네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국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국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 적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금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예레미야 43장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리아와 가리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국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레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야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합니다. 이에 가리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주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리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주의관이 유다에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너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레아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여급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미라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네부가네살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여급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여급 신들의 신당들을 불리리리라. 네부가네살에 그들을 불사리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웃을 두름같이 여급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여급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여급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리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44장 여급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밑돌과 다바네스와 높과 바도로수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알슴이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만그레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업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고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양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양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업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렀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호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국당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므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칙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요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혼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국당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국당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국당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국당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수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국당 바도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손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업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물이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이르되 너희가 너희 손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업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양한 일을 여왕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왕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양하여 여왕께 범죄하였으며 여왕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국당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 적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국당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 적 애국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여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국당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막아여 멸절되리라. 그런적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국당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국당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에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아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네부가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국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레미야 45장.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해에 네레아의 아들 바루기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느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